아 이거 너무 잔인해 안 돼 얘네 두 바퀴 돌아버리잖아 공중제비 두 바퀴 돌고 떨어지는 거라서 저건 너무 잔인해서 안 돼 봤던 거야 아 보지마 보지마 혼란을 틈탄 한의사협회 그나 진료총파와 운운하는 무책임한 양의계 산만한 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들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아 이건 좀 양학과 양학 그리고 저 한의학 아닌데 어느 정도 그 좀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온 그 어떤 효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건 좀 뭐라 해야 되지 침술 같은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뭐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질병을 진료함에 있어서는 한의학도 나는 괜찮다고 봐 그리고 한의학 그 레전드 치료도 있었어 그 피부 재생이 안 돼갖고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던 거를 침술로 해가지고 손을 완전 생살돋게 만들었던 그 레전드 있잖아 그거 보여줄까? 한의학 뭐라고 쳐야 되지 그 키워드를? 침술 한의학 레전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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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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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팔에서 산타다가 동상 때문에 귀국해가지고 대학병원에 진료받는데 현대의학으로 아직 동상 제대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어 심하면 절단해야 된다고 발가락이 까매지는 거야 근데 어 동상으로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소개해줘가지고 한 번 한 방 치료를 받아보기로 해가지고 뭐 믿음도 없고 돈도 아까웠지만 어머니 눈물을 보고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 찾아가서 30개 가까이 꽂았다고 뼈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만 통증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고 2주 되는 날 한 10개쯤 꽂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들더라 한의사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시작이다 어 라고 하더니 아 근데 뭔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졸라 주작같네 어떻게 찌릿 어떻게 좀 찌릿 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이상하잖아 뭐 이분이 이제 좀 약간 그 픽션일 수도 있지 좀 약간 그를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이렇게 침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살이 도단한 거야 어 원상태로 돌아왔다 절단수술도 취소하고 일상생활도 문제없게 돌아왔다 단순히 침을 꼽은 것만으로도 괴사된 발가락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와 껍데기 벽어지고 이렇게 세 살 났네 어 동상치료 후기 조작 논란 팩트체크 현재는? 어 아 물론 제 얘기니까 제가 올린 게 맞고요 어 진짜 당사자가 나타난 거야? 오우 갑자기 신뢰감 확 올라가는데? 오 나 이거 후기는 처음 보거든 지금? 대박 찾아보길 잘했다 발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었다고 형들이 동상이라고 하더라고 병원을 두 군데를 가봤는데 야 대박이다 이거 안되겠다 절단수술 해야될 것 같다 하다가 야 완전 넣고 있었네 잘라야될 것 같다고 침으로 치료한다는 게 반신반의 했었다고 밑재야 본재현이니까 어차피 잘라야될 발가락 뭔들 못할까 하고 발가락을 맡겼어 뜸도 뜨고 오전 오후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까맣게 타들어가던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살이 조금 차는 게 눈에 보이고 에헤 야 기적인데 이거? 와 진짜였어 침술로 동상 치료한 첫 경험은 얼굴에 동상 걸린 사람은 아래의 아저씨였다고 야 이게 코가 왜 그러냐면 코끝이 이렇게 사람 얼굴이 피가 이렇게 너무 극혐이야? 너무 혐이야? 코끝이 까매지면서 이 코가 썩어 몸에서 돌출 부위 부분들이 가장 먼저 썩어 아니 썩는다 가장 먼저 동상이 걸려 동상이 걸리면 혈액순환 안되고 썩겠죠? 네 그 과정 중에 있다가 침으로 침술로 코가 돌아오신 거야 이쪽 방면으로 산악인들에게 유명하다고 야 침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음 리얼임 리얼임 아 뭔가 이제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여러분들 양학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땐 한의학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어 아니 저야 뭐 동상 걸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아 놓으라 이거지 어 어 저기 갑자기 이거 자료 보고 다시 이 자료로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쓱 하면서 아 뭔가 끼면 안되는 그런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저 자료 보고 오니까 이분들 응원하고 싶어 삼만 한의사분들 완전 응원하고 싶다 진짜 어 든든하다 허리 아플 때 침 맞으면 며칠 만에 호전되는 거 보면 한의학도 나쁘지 않은 거 같다 담았을 때 가봐라 직방이다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불안한 거 아니면 대부분 한의학 가지 않나? 아니 근데 한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무너뜨린 분이 있어 어 그 아저씨 이경재 아저씨 볼 때마다 진짜 얼탱이가 없더라 얼탱이가 어 그래서 직접 저격도 했잖아 이경재TV 그니까 전형적인 쇼닥터 같은 느낌이야 음 아 이 아저씨가 뭔 짓을 했냐면 댓글도 아마 안 좋을걸 이 아저씨 사기꾼입니다 어 이 아저씨가 뭔 짓을 했냐면은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태음인 소음인 뭐 태양인 어 소양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어떤 기질 같은 걸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실제로 한의학에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질을 판단을 한다고 해놓고 여기 저 뭐야 뜸같이 돼있는 요만한 그 진짜 어 뭐 요만한 뭐 약재 같은 게 있어 약재 체질 같은 거를 약재 같은 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쑥 같은 게 졸라 차있어 여기 이 안에 근데 이거를 가슴에다 대고 팔을 이렇게 올려보라 그래 가슴에 대고 청진기 대듯이 어 청진기 의사선생님 청진기 대듯이 딱 가슴에 대고 팔을 내려 팔을 내리는데 약간 허경영 아저씨 같은 거야 어 허경영 총재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야 가슴팍하게 대고 노홍철 아저씨한테 팔을 막 내려보라 팔을 내리는데 힘 버텨보라 그래 근데 뚝 내려가 그러면은 아 이거는 이 기 이게 약하다 이 기가 약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려도 안 내가 하자 이거 봐요 어 그럼 이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사람의 체질을 판단을 한 거야 그걸 이제 무한도전에 나와서 한 거야 다 음 으 으 음 my 고 어 아 이 어 에어국을 풀수도 안하고 공진단 공진단을 가지고 저길 하네 공진단 가지고 손이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자기 손이 버텨준다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내리는데 이거는 버텨주고 이건 안 버텨주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제 한 거지 무한도전 나와가지고 저때 이제 홈쇼핑에서 공진단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저 방송에 대해서 해명이 없었어 해명이 없었어 나는 진짜 침 맞아본 적도 없고 한의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도 못해봤는데 한 번쯤은 가볼만한 듯 손흥민 손가락 상태 오 많이 부었네 좀 찌릿찌릿한가 보다 아 이거 패션 이 행사에 저기도 왔어 엘르 손흥민도 왔었네 손가락 탈구 뼈가 빠져버리는 거라고 음 음 희강인 희강인 내가 봤을 때 아직 좀 냉랭한 거 같아 손흥민도 지금까지 말 없는 거 보니까 물론 이강인이 먼저 입을 여는 게 순서가 맞긴 한데 서순이 그게 맞지 근데 내 생각은 괜히 그냥 좀 뭔가 아직까지 냉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사과를 해도 익십 또 아닌 그냥 아허 안일십 일수도 따로 입장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고 조율 중이겠지 이건 얘기해야 될지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될지 자기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야 될지 어후 듣기싫어 어후 듣기싫어 forgetting 끓여 하루 사이에 많이 올라왔어 난 얼마 안됐는줄 알았는데 부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 아니 부적이 원리가 있다고? 뭔데? 무슨 원리가 있는데 대체? 귀신이 죽으면 귀신이.. 귀신이 죽으면 귀신이 되서 이를 적이라고 부르는데 귀신들은 이런 적을 엄청 무서워함 뭔말이야 이게? 귀신이 죽으면 귀신 귀신이 된다고? 그럼 귀신 귀신이 죽으면 귀신 귀신이 되는거야? 그럼 귀신 귀신이 죽으면 귀신 귀신이 되는거야? 뭔 개소리야 근데 좀 신박하긴 한데 귀신이 죽는다 귀신세계에서 죽으면 그 다음 귀신세계로 가고 신박한데? 괜찮은 세계관인데?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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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의 전서체로 적을 나타내는 한자를 적으면 부적이라는 공문서에 여기 적이 있음 이란 경고문을 고시한 것이 돼서 귀신들이 보곤 귀신 귀신은 무섭지 하고 도망가는 원리라고 뭐 그렇대 그렇댄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인 최초 리비안 R1S 리비안 R1S가 처음 듣는데? 아 리비안은 리비안이라는 그 전기차 회사가 따로 있나보네 어 어우 특이하게 생겼다 그래서 뭐 얘가 뭐 기존에 다른 전기차 라인업에 비해서 뭔가 좀 경쟁력이 있나? 전기 SUV 중에 최고라고 아이오닉 코나 EV 어 G2G80 테슬라 모3 모5Y까지 전기차 여럿 겪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승차감 진짜 좋다고 리비안 어 그냥 바이럴 같은데? 다른데? 다른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뭐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리비안보다 뭐 제대로 못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 바이럴 같아 근데 느낌이 약간 바이럴 느낌이 좀 강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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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죽네 음 음 풀봐가지고 좋은거야 어휴 그래그래 마흔거 띄어 놀거라 그래그래 마흔거 띄어 놀거라 그래그래 마흔거 띄어 놀거라 음 아 이렇게 소고기에 사람들이 관대하고 유쾌한데 왜 개고기에는 그럴까 아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어 아니 아무도 안그런데 개고기 먹는거 가지고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정작 주변에서 개고기 먹는다 그러면 분위기 쌓여진다 졌어 이미 이미 졌어 우린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궁금하다 갑자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게 외모로 귀결이 되잖아 어 어 개고기 먹는 남자 어때요 어 싫어요 할걸 솔직히 다 어 따지고 보면 뭐가 뭐 나쁠건 없겠지만 그래도 싫어요 라고 할거야 꽤나 많은 수가 그러면은 개고기를 먹는 차은우 같은 남자는 어때요 그래도 개고기는 좀 이럴거 같은데 차은우로도 극복이 안되는게 개고기 같아 어 어 어 모르겠다 우리 방송 보는 여자가 없어서 완전 남탕이라 아오리슈? 누구지? 이름이 뭐였지? 오구리유나 오구라유나 오구리오구리야 오구라유나 오구라유나가 저 노빠꾸 탁재운 때도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갖고 이제 좀 한국 컨텐츠를 좀 많이 해 어 근데 이 업계에서는 좀 잘 안되나봐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건가? 무튼 대구 어떤 시장을 갔대 어 아 이거 유튜브도 하는구나 어 오구리 유나 오구리유나 어 대구에서 오구오구 오구오구 아 한지 오래됐구나 야 이 할아버지도 나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전설의 할아버지 오구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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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어 대구 에피소드 1이야 2야? 1인가? 칼풍으로 어 저 믿음패스던가 에피소드 2인가 보네 에피소드 2인가 보네 네 이건가 에피소드 3인가 어 맞네 맞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처음 나왔어 피가 오는 날에 주는 거? 그 처음 아들 있어요 대구 어디 시장인데? 하하하하 플라스마 그냥 대구 시장이야 이름이? 응 뭐 있어 뭐 있어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와 그냥 완전 시장이네 왜 오사카 스타일 오사카 스타일 오사카 스타일 오오 밍크 모자라고 어 얼마에요 20만원 아 아 진짜로 진짜 이게 이 모자가 진짜 진짜 진심 20이라고? 어 밍크 얼마에요 20만원 와 눈탱이 제대로 친다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조회수 얼마 안 나와서 다행이지 뭐 물론 어제 올라온 거긴 한데 야 이거 이거 20만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카메라 다 있는데 장난친 거겠지 오오 밍크 모자라고 그 얼마에요 이거 20만원 아 너무 비싸요 얼마에 줄까요 음 음 음 10만원 그래 어 15만원 15만원 14만원 응 15만원 14만 오케이 아 지금 14만원 곱잖아요 어 6만 5점원 10만원 더 드릴 테니까 네 네 지금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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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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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윙크일 수도 아니 진짜 윙크일 수도 메일드인 하나 봐봐 놀러봐요 메일드인 차이나다 얼마 남았습니까? 3만 5점 어 또 살 거 말 한마디 7만원이나 에누리 되는 중국산 모자 또 시장에서 눈탱이 쳤다는 말 듣고 왔습니다 이거 이거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 어그로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네 와아 골 때린다 진짜 Genesis Pam 표 matrices 4 seemed 하루 5 스틸 5 6 다시 2 3 죽통마렵다는 말이 있네 와 저 모자 얼마일까 너무 궁금하다 말 안되잖아 솔직히 아니 뭐 20만원이야 와 감사합니다 메이드인 차이 나다 오 밍크? 얼마에요? 20만원 좀 열 받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 씨 흠 흠 흠 흠 흠 흥 시장이라서 평가 절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유관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저게 어떻게 20만원이야 알리에서 38,000원이라고? 뭐라고 치면 나오냐? 내가 좀 쳐봐야겠다 아 졸라 알받네 아니 나 오구리유나 씨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아니 그래도 잘 모르잖아 외국인이 와가지고 아니 뭐라고 쳐야돼? 밍크 모자라고 치면 나오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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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모자들도 가격표 안달아 놓은거 보면 다 저딴식으로 파나보네 장사 안되니까 호구 한명 잡는 식인가 봄 제작진들 안말린다고? 제작진들도 그냥 아까 보니까 촬영방식도 이상하대잖아 오구리 윤아씨한테 붙은 제작진들도 약간 찐따들 사심채우는 방송같다고 PD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붙이라고 그런 얘기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에 진짜 이건 좀 아니다 골 때린다 13만원이면 진짜 너무 후려친거지 아예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적당히가 없네 적당히가 20만원 부르는게 말이 맞니 지금 어? 알리링크 휘옥친이 보내주신거 볼게요 뭘 보내주신거에요? 링크 제대로 안주신듯? 아 제대로 어 Http 어 어 다시 다시 에이 오타 어 아예 똑같은 제품 찾으셨나본데? 다시 링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가게 왜 내가 빡치지 하니깐 이악물고 그 저 사장님이 이악물고 저렇게 하시더만 보니까 어 안깎아주려고 14만원 하면서 막 15만원 13만원 14만원 와 시장 특성상 깎는재미라고 해도 애초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20만원을 불러버린다는거는 그리고 애교로 7만원 깎아주고 이거 제작진이 미리 부탁했다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 모자이크 넘어서 신난 표정이 꼴받는다고? 하하하하하하 헉 그래? 그런거까지 나와? 모자이크에? 어 그래? 어 선채하듯이 선채하듯이 어 깎아준다는 느낌을 주는게 더 열받는다고 보자 보자 너무 비싸요 얼마에 비싸요? 음 음 음 15만원 하하하하 15만원 15만원 사장님 얼굴 나오는데? 대충 했네 저희도 응 너무 비싸요 얼마에 비싸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아 또 어 어 응 응 10만원 그래 하하하하 15만원? 14만원 응 15만원 아 오케이 하하하하 지금». American 하하하 헤어솰라 Thank you Look 아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아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어 넘어가 넘어가 뭐 적당한 가격이란 건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저거는 20만원 아니야 진짜 치즈지 근황 치즈지 근황 치즈지 처음에 그 출범을 하고 그때 이제 네이버 오른쪽 상단 그리고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배너로 계속 걸려 있었던 거 같아요 저도 봤는데 아니 망했다니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입장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데 아예 안 망했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엄청 많이 봅니다 아무튼 네이버 메인에 이제 당당하게 있었던 치즈지 근데 이제 메인에서 모습을 감춰서 어 전체 서비스에서도 안 나오고 전체 서비스 눌러야 저기 구석탱이쯤 버려진 것이 확인 가능하다 치즈지직의 과연 치즈지직의 미래는 근데 이걸로 뭐 치즈지직 사업 자체를 조금 소규모로 가져가고 소극적으로 할 것 같다 뭐 이런 불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치즈지직 이 서비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좀 그 수평 확장일 뿐이야 수평 확장이고 그냥 저 하나의 다른 그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야 수많은 사업 중에 어 그만큼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전 그냥 포털 사이트 포털 1등이잖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업을 확장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기업 자체가 이렇게 치즈지직을 매일같이 연신 저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저렇게 달아 놓기는 힘들 거야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분야만 몇 갠데 어 그리고 좀 더 예민할 수 밖에 없지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진짜 중요하거든 음 원래 네이버 바뀌기 전에도 대격변의 시기가 있었어 원래 옛날 네이버 창은 로그인 창이 왼쪽에 있었어 옛날 네이버 창 음 인기 검색어도 없어 지금 여러번의 그 격변의 시기가 있었지 어 에어 크아 이거 원래 옛날 네이버잖아 초창기 네이버 어 이건 너무 옛날이고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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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는 데만 해도 사람들이 난리였어 안 쓴다 불편하게 왼쪽에 있던 걸 왜 오른쪽에 갖다 놨냐 뭐 이러면서 별별 얘기가 많았어 그리고 이제 요체제로 조금 길게 유지가 돼 요체제로 실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온 거지 구글이 훨씬 더 좋긴 해 나도 정확한 정보 검색할 때는 한 번씩 네이버 검색하다가 뭐 얼토당토 않는 뭐 되도 않는 뭐 그런 그 결박값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찾는 정보가 안 나고 온통 광고창이야 아 짜증나 하면서 바로 구글로 검색하면 구글엔 정확한 정보가 나와 특히 연예인 나이 같은 거 팩트가 나와 구글에 광고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구글을 참 많이 쓰는데 그래도 브라우저 국룰 메인창은 네이버가 맞아 뭔가 이걸 보면서 편안함을 느껴 그래서 네이버 그 초록색 그 자체가 뭔가 주는 그 이 초록창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 있어 안정감 같은 게 있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상징하는 컬러가 초록색이라나 그래서 치즈직을 연신 계속 이렇게 메인에다가 눈에 띄는 곳에 걸어놓기에는 인방 사업은 그냥 하나로 또 뻗쳐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야 네이버 어 넘어갑시다 음 거의 다 봤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어 어 으 으 으 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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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 짧은 선수 있잖아 복싱 스타일이 나라마다 있나봐 근데 머리 짧은 분이 멕시코 복싱 스타일이래 저게 좀 특이하긴 하다 유망주네 유망주 몽골 선수한테 최근에 졌어 여러분들은 스포츠 소식은 진짜 이런 거 까지 알아 여러분들? 난 처음 보는데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 문화를 모른다는 이유로 숙박 거부된 유튜버. 후쿠오카에서 사뽀로로 킥보드로 일본 열도를 종주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숙박 예정이었다. 캡슐 호텔 예약을 했다. 일본어 못하고 대부분 영어로 말한다. 외국인이 등장하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일본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고 번역기가 나오고 일본어 잘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려워서 숙박 불가다. 왜죠? 번역기를 쓰면 되잖아요. 책임자가 등판하고. 일본 목욕탕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풍습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풍습과 일본어를 잘 모르시면 저희는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약도 하고 컨펌 메일도 받았는데 왜 체크인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첨예하게 갈리는군요. 가게를 옹호하는 거는 일본 온천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일본 온천의 규칙이라는 게 어... 뭐 그거 아니야? 그냥 탕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씻고 비누칠이랑 이렇게 다 하고 탕에 딱 몸 담그고 그 상태로 바로 나가야 되는 거. 그 정도 규칙 정도...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금방 알려주면 될 건데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트러블이 자주 발생한다. 뭐 어느 정도 인정해. 후쿠오카나 이런 데는 진짜 사람 미가 터지니까. 동영상 촬영하고 있으니 당연히 거절당한 것이다. 뭐 그것도 맞아. 왜냐면은 촬영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어... 어... 번역기 성능이 개판이라... 나도 예약할 때 다 저기 유튜브 촬영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들어가서 전부다. 어... 번역기 성능이 개판이라 번역기로 대화가 불가능하고 일본 갈 땐 일본어 배워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주장이 있고 가게를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룰이 있으면 애초에 외국인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랑스 갈 때 국어, immersion 에 Раз 사전공지 안하고 당일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동영상 촬영의 이유라면 꺼달라고 하면 될 문제다 나는 가게를 좀 비판하는 쪽이야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가 정확하네 이쪽이 맞잖아 어 나는 이쪽이야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음 킥보드 타고 일본 행단하는 사람이 뛰어들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방업료하고 막 무례하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모를까 예약해놓고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일본 그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 어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 다른 손님에게 폐해를 끼치기 때문이잖아요 공공시설이 아니니까 거절할 권리는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논점이 틀렸어요 외국인이라도 일본 목욕탕의 규칙과 매너를 알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한국인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규칙과 매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가 사용하는 번역기의 정확도도 엉망이에요 이 상태로는 다른 이용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판단한 거겠지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 없다 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일본 네티즌이 또 말을 잘하네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전조사 없이 가는 건 좀 민폐가 아닐까요 영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외국인으로 묶어 일본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 어떤 일본인은 망했으면 좋겠다 일본어를 못하면 숙박이나 목욕을 할 수 없다니 시대착오적 발상이 심하네요 젊은 애들은 한국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어를 모른다고 하는데 영원히 일본어로 적게 가는 곳이나 태도나 적게 가 실격 아 이게 일본 내에서도 이게 첨예하게 갈리네 이게 이 사람 너무 착하다 이 한국 사람 이런 적객을 당하고 거절당하고도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다니 이 시대에 이런 차별적인 시설이 있나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관광객이 불쌍하다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도 있는데 영상 내에 뭐가 문제냐 일본의 풍습이라는 게 뭐야 그냥 목욕만 하는 거잖아 종합적으로 보고 제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란 말이 맞다 관광객을 생각해서 영어로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는 충분히 해놓을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안 하는 그 숙박 숙박업소가 이게 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 우리나라도 모텔 같은데 겁나 많아 그런 거 기본적인 그 안내되어 그 호텔이나 이런 데는 다 돼 있잖아 안내문 없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일본이 다 이런 거 절대 아니야 일본은 다 아니래 나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좀 고지식한 거 같아 저 숙박업소 자체가 아마 카메라 때문일 확률이 좀 난 높다고 봐 촬영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걸 먼저 안 한 거는 넘어갑시다 현존하는 최고의 활은 한국 활이다 70-80%까지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래서 멀리 날아가고 좋다 그런데 왜 우리 역사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김씨 아저씨 근황 유튜브에다가 제 불륜이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죠 제 불륜이 당신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죠 라는 썸네일로 근황 소식 밝힌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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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에서 완전 그냥 내 핵까지 뚫어버렸어 그 영상 아마 지웠을걸 욕 하도 먹어가지고 어 맞네 지웠어 지웠어 영상 지웠어 어 어 지웠어 난 봤는데 옆에 애가 알겄냐 애가 기가 팍 죽었냐 하하 불륜남이 모델 옷 잘 입고 멋있는거 알겠는데 불륜남으로 이미지도 안 좋은 사람이 모델하는거 보면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어 어 줘봐봐 아 영상 안 지웠어? 아 썸네일만 영상 지웠을거야 아마 내 이혼이 당신의 어디를 아프게 했죠 이 말은 좀 그 편협한거 같긴 해 어 음 그 저 뭐야 그 관대하다는 그 개방적이라는 미국도 불륜이나 가정을 망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엄청 비난받고 엄청 저항이 거세더라 보니까 아리아나 그란데도 그렇고 어 아리아나 그란데도 저기 뭐야 한 가정을 작살내놨잖아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이혼시키고 그래서 브랜드 평판이 좀 떨어졌어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동의 일이야 지금 어 자 수우파2 수우파가 원이 제일 흥한거고 수우파2는 안흥했나요? 스맨파 나왔는데 그것도 안흥한거 같고 수우파 스리도 있어? 아 수우스리도 안나왔고 수우파2 2.6% 원 2.9% 어 수우파1이 엄청 흥했죠 그쵸 여기 라인업들 보면은 유튜브랑 TV에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죠 노재 아이키 그리고 뭐 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 수우파2 리더즈 아 수우파2의 그 리더즈가 있다 어 그래서 리더들끼리 그 댄스팀 리더들끼리 양평에서 5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죄다 노쇼를 때렸대 그래가지고 SNS에 약간 저격 아닌 저격을 올린거야 현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게 되게 좀 진짜 상처일거 같아 이 사람 리아킴이 코스트코 2시부터 음식이랑 술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 5시까지 모이기로 한거 6시가 돼도 아무도 안왔대 6시 반에 할로만 왔다고 7시에 미남형 연락 펑키와이가 수업중이라 9시까지 간다 더 웃긴건 이 약속 한달전에 잡음 고기도 미리 숙성시켜 재워두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양갈비도 샀고 고기나 먹고 가라는데 왜 연락 없냐고 라방에서 슬퍼하고 있다고 아 또 라방까지 키고 있었구나 장보고 고기 다 재우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연락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약속은 5시 2시부터 준비해서 6시 반에 할로 1시간 반 늦어서 미남형 펑키와이 오는중 노풀참 바다한테 전화했더니 바빠서 못온다 리아킴도 바쁜데 오늘 리더집 모이는 약속때문에 일정들 싹다 미루고 스케줄 조정해서 비워놨는데 양평에서 놀자고 댄서들 보고 자기집 오라고 하는게 아니라 펑키와이가 약속을 잡았다고 바다가 연락이 없어서 리아킴이랑 할로랑이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못간다 그래서 끝나고 또 와라 했는데 경기도까지요? 이건 이제 못가겠다는 얘기야 리아킴 집도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가는데 경기도까지요? 도난되면은 도난되면은 이런 모임도 의미가 없는건가? 참 그렇다 느낌이 좀 씁쓸하다 그래서 그래서 암튼 리더들이 각자 스케줄 때문에 그런거 같기 때문에 불참이면 일찍 얘기하면 안되나? 굳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제서야 얘기하는게 리아킴이 붙여갔다 리더즈 모이는거 보고 브이로그 찍으려고 영상 유튜브 스태프들도 왔는데 미치겄다 카메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아이고 진짜 이거 정말 아 근데 뭐 근데 마잔 사실 도난되고 뭔가 흥행력도 좀 저조하고 수파원에 비해서 좀 그러면은 굳이 그 연으로 방송연으로 알게돼서 모이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중요한거는 그랬거나 저쨰거나 어 이랬거나 저쨰거나 미리 얘기해주는게 맞지 어 하 기한도 이걸 당했다고? 아 그래서 한때 그 저 나훈산 무슨 왕따 논란 있고 그랬던거야? 아 그때 나 나훈산 안볼때였는데 기한도 약간 이건 비슷한 일 있었어? 어 아 자본주의는 참 차갑다 그치? 이거 수파2 흥해가지고 뭐 아이키나 지금 수파1 수혜 받았던 그 멤버들 지금 활동 야무지게 하잖아 예능도 겁나 많이 나오고 어 그 정도 급으로 흥하거나 그랬으면은 안 모였을까? 아이 무조건 모이지 계속 뭔가 나오겠지 계속 이제 뭐 서로 찍고 이제 저 품앗이도 해주고 그러겠지 야 진짜 너무 좀 속상하겠다 아 다른건 거진다 위너즈라서 와 위너즈 계속 올라왔네 어 넘어가자 이제 어 마지막은 이제 SNL 김성호 빨간머리 앤 이거 보고 마치죠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SNL은 확실히 감각적이야 기존 거를 기존 거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 개웃겨 빨간머리 앤 애니메이션 이 캐릭터 생긴 게 김성호랑 진짜 닮았어 근데 이걸 캐치해냈다는 거 자체가 나는 진짜 정말이지 얼굴을 보고 데려온 게 아닌 것만은 확실하군요 비쩍 마른 말라 갱이에 얼굴이 참 멋생이었구만 아참 이리 와서 나한테 얼굴을 좀 똑똑히 보여다오 시선한 어머나 게다가 주먹이 투성이었던 머리는 왜 이렇게 반같이 마치 홍당모 같잖아 자자 이리 오너라 아주머니 같은 사람은 보기를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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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증생이라고요 날 보고 비쩍 마른 말랑갱이야 얼굴이 못생겼다고 했죠 주먹이 투성이었던 머리는 홍당모 같다고 했죠 아주머니처럼 야비하고 무리하고 인정말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 어떻게 남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아주머니 그런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뚱뚱해서 물품이 없고 상소년 같은 건 한 조각도 없어 보인다고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 이렇게 지독하게 화를 잃은 기집이라 처음 봤어 앤 네 방에 가 있거나 내가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면 안 돼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에요 아 야 진짜 이런 게 그 선도하는 거야 기존에 있던 걸 쓰는 게 아니라 아 확실히 앞서가잖아 어 개웃기다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기더라 그래서 카페로 보았죠 음 오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